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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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년 된 것 같은데요. 1년 전? 아마도. 골다공증 없고. 선배 피세요. 아니요. 무서운데요. 무서워. 돌아갔어? 뭐가? 살짝 디지털적으로 휘어져 있는데? 41번이 이렇게 돼 있잖아. 아마도. 근데 나 이거 찍어도 돼? 메파노라마? 응. 너꺼잖아. 오 뭐야. 뒤로 어떻게 가. 근데 얘는 왜 캐널이 안 보이지? 뭐야? 몰라. 얘는 캐널이 분지되어 있어. 이건 엔도하면 안 되겠다. 이건 절제. 이건 넌 엔도하면. 지금 넌 절제질 해야겠다. 이가 시릴 수 있고. 근데 6개월 지나면 감소하고. 잇몸치료 후에 치아 사이에 틈이 생겨서 음식물이 낄 수 있는데. 근데 뭐 치석이 별로 없어가지고. 별로 안 낄 거예요. 치아가 벌어진 게 아니라. 원래 치석이 있던 곳이 치석이 없어진 거니까. 진료 동의하시죠. 네. 피로 2마드 2 Abd 그러면. 다 하고, 다 하고, 코트 좀 해볼게. 그러면... 아 여기서부터?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내가 알아서 정보할 때 아 맞아 맞아 아 여기 4번 없다? 교정해가지고 4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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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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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어? 부드러워. 먹어볼까? 소스 뿌렸어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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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